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5호 사이즈입니다. 5호 사이즈인데 아무것도 뭐 달라붙는 게 어딨어요. 그렇죠? 앞쪽에서도 적당하게 가려주고 옆부분이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? 앞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면서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 엉덩이 선까지 완벽하게 딱 가려주는 스타일입니다. 그러니까 왜 아래쪽에 하얀 색깔 바지 같은 거 입더라도 엉덩이 가려주고 민망하지 않게끔 그리고 주머니에 살짝 이렇게 손을 집어넣더라도 이렇게 트임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예뻐 멋있게 보이죠. 밖으로 꺼내 입어도 예쁜 옷이에요. 그리고 몸통 아무것도 달라붙지 않으면서 팔꿈치 라인도 싹 그러면서 팔뚝에 있는 살들도 싹 이게 지금 핑크 색상 라인이 일단 너무 예뻐요. 체형 커버는 기본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핑크 색상으로 해서 5호 사이즈 입고서 보여드렸고요. 그 다음에 다현 씨는 프린트가 막 이렇게 예쁘게 찍어져 있는 걸 입고 있어요. 시즌마다 이런 프린트 스타일은 굉장히 또 유행이잖아요. 근데 이번 시즌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뭐 청바지든 아니면 약간 시크하게 블랙 팬츠랑 같이 연출하시면 괜찮아요. 그러니까 프린트의 컬러들이 6가지 컬러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의를 어떤 컬러와 매치하셔도 너무 예쁘게. 그리고 통 자체가 A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들러붙지 않아요. 체형 커버 제대로 하시면서 앞쪽은 살짝 이렇게 하지만 뒤에는 길게 만들어드려서 힙선 싹 가려드립니다. 체형 커버 하시면서 예쁘게 입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들러붙지 않고 너무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한여름에 이 블라우스 입어보시면 아마 정말 잘 입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땀 많이 났을 때 세탁하는 것도 되게 따지게 되잖아요. 자주 빨아야 되니까. 근데 이거는 마 소재나 되게 인견 소재 보통은 물세탁 많이 못하셨잖아요.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물세탁할 수가 있어서 드라이클린이 매번 안 보내도 괜찮거든요. 자 오늘 저희가 블루 칼라를 포함을 해서 블루와 프린트 그 다음에 핑크 색상 그리고 네이비 칼라까지 네이벌의 블라우스가 오늘 6만 원대에서 그리고 상품평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거 클러치까지 같이 드리는 시간이니까 클러치는 색상 두 가지 중에서 그냥 아무것도 골라가지고 예쁜 거 보내드릴 거예요.